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법 마무리하고 주택법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건축법 책에도 볼까요? 구조입니다, 구조. 82페이지, 82. 82쪽 보면 구조안전 나오거든요. 구조안전. 이거는 별표 하나인데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안기하셔야 돼. 이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올해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이거든. 이렇게 쭉 구조안전. 내가 짓는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하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요, 제목처럼. 그래서 이 건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좀 이따 문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주가 허허권자한테 하는데 옆에 하나 더 써놨죠. 거기 내진능력공개대상.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 내진능력공개대상. 공개대상과 똑같다. 지진에 안전한 능력을 갖췄다. 그런 걸 공개하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공개대상이랑 똑같아. 그래서 내진능력공개대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층수가 2층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이거 몇 층이지? 3층. 목구에서 3글자니까 3층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내진능력공개대상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층 이상, 목구조건물. 그럼 연면적 200이거든. 이것도 내기가 좀 어렵겠지. 왜?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외조항을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이건 여기서 두 개를 묶어서 이것만 외워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목구조건물은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500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거 500. 이거 못 외웠으면 지금 외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간 많이 있어. 외우면 돼. 높이 따로 외우고. 13m. 이거. 그런데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처음 안으로 작년도 나왔어. 이건 확실하게 잡아야지. 높이랑 처마 높이는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처마에는 누가 산다고? 구렁이. 다 외웠네, 그렇지?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지? 기둥 하나씩 써있잖아, 이렇게 하나씩. 몇 m? 10m.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따로 외울 건 이거 하나야, 높이. 13m 따로 외우시면 돼. 그럼 양이 줄어들지, 그렇지? 그다음에 모든 주택 그러는 거야, 6번. 모든 주택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단독주택이 되건 공동이 되건 주택난 무조건 안전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 대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1층이 나오건 2층이 나오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규모 불문하고 주택이 딱 보이면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 건물은 빡산 있는 6개 건물은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 내집는 여기에 적응을 좀 빨리 해놓으세요. 지진에 잘 견딘다. 지진 나면 폭삭 금방 무너지면 안 되잖아, 주택에.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도 없구만. 하나 있네, 하나. 얘 외우면 되겠네. 높이, 높이. 얘는 따로 외우면 되겠네. 높이 몇 메다? 13메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거는 아직 안 나왔어, 문제가. 내가 작년부터 이거 밀고 있는 거거든.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내더라고, 이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대상이에요. 그냥 제목처럼 해요. 이게 지금 한참 아파트 붕괴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 올해 또 한 번 밀어볼게, 제가. 왜요? 이거는 두 개만 해요. 6층이랑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물입니다. 이거 두 개.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특수구조금을 배웠지, 그렇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다음에 이거 배웠나 봐요, 지난주에. 다중인 건축물 몇 층? 16층 이상짜리 건물이잖아, 그렇죠?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 크잖아요. 협력하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준다중인 건물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배운 것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따로 층수 따로 물으면 몇 층? 6층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데, 이거?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잘하지, 그렇지? 그다음에 몇 층 이상? 3층 이상. 이거는 무슨 구조? 필로티. 왜냐하면 필로티는 폭삭 금방 무너집니다. 층수가 몇 층? 3층. 세 글자잖아, 필로티. 그게 왜요? 필로티 어차피 줄 거니까 세 글자니까 몇 층? 3층.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부담스럽게 보지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안개가 좀 많아요, 오늘 하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난간. 난간은 나오면 이거 나오지. 높이 몇 메다냐? 1점입니다. 앞에 읽지 말고. 결론만 내래요, 결론. 이거 나오면 동그라미죠. 앞에 있는 거 절대 안 받고. 그다음에 옥상 광장은 몇 층 이상이지? 5층 이상.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5층 이상이고 많다 그래. 용도는 많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많은 거는 해당되는 걸 내는 게 아니라 반대를 냅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만 해요. 전시장하고 동심으로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렇지. 얘 많이 나와요. 작년도 여기서 답 나왔어. 전시장에다가 답이었어. 감을 찾으시라고, 감을. 웬만하면 얘네 세 개는 제외되거든요. 답을 찾을 때도 여기서 찾아. 처음 보는 문의가 나온다. 얘네가 대부분 다 제외돼. 한 번 여기서 정리하면 응용력이 생길 거예요, 응용력.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당 용도는 따로 보지 말고. 헬리포터는 어떻게 했지? 진짜 그랬죠, 그렇죠? 그림 그렸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층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몇 층? 11자 보이네, 그러면서. 11층 이상으로서. 11층부터 다 더했더니, 11층 이상부터 더했더니 그래야지. 더해볼까 한 번? 1하고 1을 더해봐. 얼마 되고 더하기 하면 1. 1하고 1을 더하면 1이 되지, 얼마가 돼.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지.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인데요, 그러면서 고집부리지 말고 좀. 이래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잘 나와요. 피난안전구역은 잘 나오지, 그렇지? 이거는 이 건물에 설치하는 거야. 초고층 건축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몇 메다? 200m 이상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배웠죠? 뭐 설치해야 되지? 그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잖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30계층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똥나미 치고, 한 개소 이상 설치하면 돼. 30계층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돼. 30계층, 60층이다. 그럼 두 개 설치하면 되겠다. 30계층마다 설치하니까. 이걸 가려놓기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놔둬요. 이거는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단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중간 단계로 놔두시면 돼. 그럼 밑에 있는 것 3개는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먼저 하시라고, 위에 있는 거. 여기까지. 먼저 하고, 나 진짜 할 거 없어. 그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할 거 없어, 그러면 땅땅땅,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 지금 뭐지? 아저씨는 이거 한다고 본심에서 정답을 찾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넘깁니다. 자, 오른 밑에. 외울 거 엄청 많아, 이거 말고도. 자, 다음 자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자 가면 경계획 등의 설치. 어, 얘는 중요하지. 경계벽이잖아. 그런데 경계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나와요. 네 글자, 소음방지. 이거 나오지, 그렇지? 자,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이 하나 있고 밑에 뭐 있죠? 층간바닥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경계벽보다는 층간바닥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또 이해가 빨라. 되게 많거든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니까 되게 많다. 많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몇 개만 잡은대요, 그래서. 자,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 가고만 들어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 다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보면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써 있죠? 밑에 기숙사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왜 이게 빠져 있냐면 기숙사는 세대라는 용어를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침실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따로 빼는 거야 그냥. 어차피 기숙사도 경계벽 설치해야 되거든. 설치 대상이고 병실. 환자들 누워 있잖아, 지금. 그다음에 교실. 조용히 공부해야지, 그렇지? 조용히. 공부해야 되고. 학교입니다, 학교 이거. 열람실, 도서관에 열람실 이런 거 아니야? 학교야, 학교. 그러면 숙박실이 뭐지? 객실. 자, 객실. 이렇게 해서 주무셔야 되니까. 이때는 소음방지를 위한 뭘 설치해야 된다? 경계벽. 그다음에 이거 추가된 거 있어. 이것만 믿지구나. 산호주리원. 시끄러움 안 되잖아. 그렇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분들 잘 아시지. 산호주리원. 그렇지? 그다음에 2종은 다 들어가. 이거 2종 중에서 다 들어가. 이거 다중생활의 설은 밑에. 2종 중에서 다중생활의 설. 이거 하나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 이게 뭐죠, 이게? 고시원이라니까, 고시원. 옆에다 고시원 써놔도 돼. 2종 중에서는 다중생활의 설만 들어간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고시원만 들어간다. 이거 하나. 얘는 논점이 되겠지. 2종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중생활의 설 하나만 들어간다. 이런 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르신과 관련된 설을 딱 묶어버려. 노인자 나오면 돼, 노인자. 그러면 경계벽은 꼭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꾸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금방 답을 찾아.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가서 1분부터 연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날아가는 거야. 자, 이거랑 뭐가 있냐면 내려가볼까? 내려가보면 이분에 뭐 설쳐라고? 그렇지, 층간 바닥이지. 얘는 딱 라인이 잡히잖아. 느낌 안 오나, 이거? 느낌? 라인이 잡힌다는 얘기 뭐예요? 다섯 개 오지선 다 깔끔하게 낼 수 있고. 한 번 나왔거든, 경계벽은. 얘는 나와서 한 번 기출로. 상점 나온 적 있어요, 상점. 상점은 설치할 필요 없지, 그렇지? 시끄러워야 되니까. 낸 적이 있거든. 그런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 둘 중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얘가 나올 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데 아까 우리가 경계벽 설치 대상이 있었죠? 걔네 끌고 내려와야 돼, 몇 개를. 아까 다 가고 있었나? 똑같다 그러면 되지 뭐. 공동주택 있었나? 있었지 뭐. 똑같네, 그러고 내려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종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 뭐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중생활시설 또 들어가잖아. 여기는 다중인은 다 들어가나 이렇게 하면 돼. 다중인은 용도가 이종에 속하건 숙박이 되건 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배웠지만 경계벽 설치해요, 안 해요? 해야 되지. 또 모두 설치해. 침간바닥도 설치한다. 그럼 답은 예에서 나오겠네? 얘는 없었잖아, 아까. 오피스텔. 얘는 뭐만 설치하죠? 그럼요. 침간바닥만 설치하는 거야. 자꾸 연습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총 몇 개죠? 다섯 개지. 다섯 개는 소음방지를 위한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침간바닥. 됐습니다. 자, 다음에 범죄명 기준. 밑에, 밑에. 4번. 얘는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닌 거.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100%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다 가구 들어가요. 계속 들어옵니다, 얘는. 다 가구는 다 들어갔지, 그렇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있다. 그러면 위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면 여기는 뭐가 없다 이렇게 하신대. 기숙사가 없다 이렇게 버려. XX. 아닌 걸 왜 하는 거예요? 밑에 있잖아, 밑에. 기숙사. 그러면 기숙사는 범죄명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라고 이거, 2번. 기숙사, 동식물원, 그렇지. 코끼리 들고 한번 도망가 봐, 그래야지. 대화를 좀 해야지. 못 도망가잖아요, 발에 밟힌다니까. 그러니까 범죄명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대. 그러면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뭐만 무겁다고? 책만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개. 얘가 답이지, 곤시원 가면.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시요, 기숙사,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도서관은 대상, 범죄명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신대. 얘네가 답이겠네, 얘네가. 답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돼.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갔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진짜 열심히만 한 거야. 제대로 아는 거고. 잘하게 정리하신대.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지역 및 직원의 건축물도요. 이론을 다 정리하고 문제를 좀 볼게. 이론이 많아, 지금. 이 뒷부분이 자질구려한 게 많습니다.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있다고요? 방화지구, 또 하나 녹지지역 두 개. 특례, 두 개만 하면 돼. 이건 특례거든. 그런데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그림 맨날 그렸잖아, 이렇게. 건물 하나 올렸는데 여기 방화지구라고는 용도지에 걸쳐있다, 이렇게 방화지구. 그러면 여기는 방화지구에 걸친 이 부분은 화재가 나면 금방 타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화재 발생률이 높아. 그런데 이쪽 부분까지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아니, 여기만 불이 타나? 여기만 또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왼쪽 라인만 보여요. 방화지구로 설쳐있어. 여기만 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조용하고. 왜 타네? 그러면서 저쪽에 가만히 있어? 싹 다 타지, 그렇지? 전부 조용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전부 조용하는 거야, 건축물 전부. 여기 있네, 여기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조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장려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속하지 않는 부분에 경계가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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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가 방화벽으로 막혀있대, 구획돼있대.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어, 이쪽 부분에서 방화지구 쪽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 안 나와. 안 넘어온다니까요. 그때는 전부 적용할 필요 없죠.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 적용할 필요 없다. 이때는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잖아요. 편하게 보시면 되지. 녹지지역 부위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각각. 쭉쭉 치고 갈 거야, 여기. 권필이 뭐죠, 권필? 보고 좀 읽어봐봐. 이거, 이거. 예를 기재하는 거잖아, 건축면적.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필요이다. 최대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계법이 있죠. 권필의 최대한도 55, 66, 57. 외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 지역이 권필의 최대한도가 50이야. 국계법으로 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최대한도, 국계법으로 정한 최대한도를 건축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할 수 있다? 강화. 그럼 40으로 낮출 수도 있나요? 60으로 올릴 수도 있나요? 둘 다 할 수 있다. 강화 하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얘는 공식을 외국어 가, 공식. 얘는 계산문제야. 옆에다 계산문제라고 써도 돼. 건축교에서 계산문제 나오죠? 그럼 100% 용전율이야. 그럼 얘네 한번 써볼게요. 용전율은, 만나봐보자. 용전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 이렇게 써.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 공식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계산문제 나오면 100% 이거거든요. 막 숫자가 보이고, 연면적 계산하래. 또는 용전율 계산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면적을 계산하고 나오는 문제건, 용전율을 계산하는 문제건 다 이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항상 머릿속에 살아 있어야 돼. 버리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거 정리했으면 정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용전율은 어떤 면적을 규제하는 거죠? 여기 연면적을 규제하는 거지. 뭘 규제해? 규제 대상이 건폐로 무슨 면적을 규제하고? 건축 면적. 용전율은 연면적 규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마찬가지로 용전율의 최대한도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도. 국회법이 있지. 어디 있어요. 100, 150, 200, 250, 300, 500 외운 거. 그런데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국회법을 찾아왔더니 용전율의 최대한도가 400이래. 그러면 건축법으로 건폐로와 똑같이 300으로 낮출 수 있나 없나. 강화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다음에 400을 500으로 높일 수도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와라. 둘 다 할 수 있다. 굉장한 특례거든요 이거 지금.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그러면 싸덕이 날려야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단순함기 분할 제한 가자. 분할 제한 가자. 주거적 얼마? 상업공업 얼마? 150, 녹지 얼마? 200, 기타 얼마? 60이잖아. 됐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최소 분할 면적이야.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